쿠팡이츠가 처음으로 요기요를 제치고 사용자 기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2위로 올라섰습니다. 앱 시장 분석업체 와이즈 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이츠 앱 사용자는 649만 명으로 598만 명의 요기요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쿠팡이츠는 지난해 4월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에게 10% 할인 혜택 제공 후 요기요와의 사용자 격차를 좁혀왔습니다. 특히 지난달엔 와우 회원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까지 시작하면서 단순해 배달앱 사용자 2위로 올라섰습니다.